안녕하세요, 맹영 씨. 제가 영국에 왔잖아요. 지금 시간은 3시 정도 됐어요. 영국에서는 티타임을 가지는 시간이래요.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디저트, 그리고 English breakfast. 맞죠?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그걸 왜 알아요? 이거 향기입니다. 아, 먹고 싶으신 만큼, 마시고 싶으신 만큼. 설탕을, 우유를 넣으셔야 돼요. 설탕을 넣고 넣어도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도 우유를 넣을게요. 그 설탕 다 넣어요? 네. 뭐 부족하면 티 더 넣으면 되죠.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홍차를 좋아했어요. 이 중시가 들어온 거? 까딱 까딱. 아, 이거 진짜 한국에서 뭐 어때? 그건 좀 다르다. 뭐네? 뭔데 이거? 아, 이게 한 통 다 넣어도 되겠다. 이걸 4개 준 이유가 있네. 4개 다 넣는다고? 좀 많지 않아요? 4개를 준 이유가 있어. 저 티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한테. 앞으로 내일부터 우리 공연하기 전에 티타임 한번. 이거 안 넣으실 거죠? 네, 드세요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제 방식이에요. 왜 자꾸 그랬어요? 뭐라고 안 했는데? 질문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? Q&A 타임. 클로티드 크림이라고 해서요. 제가요,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포인트 됩니다. 스콘을 먹을 때. 클로티드 크림. 이거 먼저 같이 드셔보세요. 오, 향이 좋다. 약간 커스타드. 아, 이거 그거네. 크림. 크림 느낌. 이거 맛있겠다. 내가 딱 좋아하는 향이다, 이거. 대부분은 아래에다 발라요. 위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. 스콘이 이게 아래 아니야? 저 이게 아래죠.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. 이게 더 작아요. 편한데 드세요. 아, 이게 아래 맞다니까요?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. 아, 이게 윤형 씨 말이 맞네요. 제가 위에다 발랐네요. 죄송합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네요. 혹시 인서트 좀 따도 될까요? 네. 어떤 거 인서트 따시는 거예요? 저도 인서트. 이건 친절하셔라. 친절하셔라. 오케이. 저는 사실 적식을 이렇게 잘 못 먹어가지고요. 그래 보입니다. 오늘 이거 맛있다. 비웠는데 밑에 설탕 봐. 혹시 왠지 굶을 먹었어요? 아니에요. 맛있다. 근데. 설탕도 없죠? 저는 영국을 그래서 좋아해요. 뭔가 심플이 베스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. 안 심플하게 지금 설탕을 얼마나 넣어먹고. 잠시만. 아니 이렇게. 풍경. 지금 여기 설탕 이거 혼자서 다. 다 먹고 이거 다 넣은 거예요 지금. 아니 나름의 분위기가요 형이. 그러니까요. 근데 뭔가 진짜 여유롭네요. 이게 뭔가 티타임 가지면서 스콘 먹으면서. 아 근데. 아주 좋네요. 여기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. 이렇게 방금 풀도 보고. 한국에서도 사실 충분히 이런 시간 가지려면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저희 좀 여유 있을 때는 연습하고 이제 끝나고 티타임 좀 갖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하시겠습니까? 네. 너무 맛있는데 스콘이. 스콘스콘. 저희. 그. 이제. 그. 어쨌든 애프터눈. 이제. 애프터눈 티 타임을 저희가 가졌으니까. 오늘 저녁에 팬사인회 끝나고 와서. 팬사인회 끝나고 나이트티 자기 전에. 내일 공연을 위해서. 한잔 하고자 할까요? 쉘을 위? 네. 예? 네. 자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애프터눈 보내시라고. 네. 좋은 애프터눈 보내주세요. Have a good 애프터눈. 어떻게. Have a good 애프터눈. Have a good 애프터눈. Have a good 애프터눈 타임. 다 같이. 같이 하자. Have a good 애프터눈 타임. Have a good 애프터눈 타임. 하... 메뉴네!